리얼라이프 익스피런스 리얼라이프 익스피런스 제목을 했는데 아직은 이렇게 많이 자료가 없었고 그래서 또 들으시는 분들이 전희민 선생님도 많으셔서 쉽게 기존에 키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셔서 코스트가 얼마나 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최근에 다시 페이퍼를 냈는데요 2015년,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에 마지막 팔로워를 해봤더니 크롬병의 70%, UC의 50%가 안티텐에프로 들어가기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약이었고 게임 체인지였지만 비용 문제가 컸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펙션, 말리그넌스의 위험 문제가 되고 있고 TV 우리나라에서는 큰 위험성이 높은 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까 강력증 나왔지만 레미션 레이트가 썩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반응이 없는 것은 프라이머리 넌 리스펀스라고 그러는데 임상 연구 클리니컬 트라이어에서는 40%까지 실제 환자 진료 데이터에서는 한 20%까지 보호가 되고 있죠 인플렉션이 부산하는 사람들의 연간 한 13% 정도에서는 계속 안티바디가 생기면서 로스 오브 리스펀스가 생긴다고 되어 있고 아덜리니브 앱은 약간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베돌리즈 앱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기존에 안티 TNF에 반응하셨다가 실패한 사람들한테 2차 약재로 현재 보험 적응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 보험 가이드북을 오늘 책자 말미에다가 부르고 넣어놨으니까 진료 보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 첫 번째는 그래서 어디전, 멀리큐, 바이올러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장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내로 혈류를 탈아서 백혈구 세포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 타고 들어온 백혈구 세포가 혈관 뇌피세포에 붙어갖고 조직으로 침투되는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라이간들이라는 게 필요한데 백혈구 세포에는 알파4라는 라이간드가 있고 베타1, 베타7이라는 서비유니트가 있습니다 최초에 개발된 안티어디전 멀리큐는 나탈리즘이라는 휴머나이진 모노클론 안티바디였는데 알파4를 비선택적으로 알파4가 있는 류코사이트는 모두 다 차단을 하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한 5년 정도 써봤더니 이넥트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 약을 처음 시파할 때 임상연구 환자인데 한 5년 정도 써봤더니 이 브레인에서 JC 바이러스는 크리티컬한 바이러스가 리액티베이션 되어서 아주 문제가 CBO한 브레인 디지지죠 데들리한 브레인 디지지인데 프로그레시브 멀티포칼 류코아 엔세플로 패스라는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위험하구나 왜 그런가 알파4를 전반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논셀렉티브한 트리트먼트라서 여러 가지 장기에 다 문제가 되고 특히 브레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장내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약을 좀 개발해봅시다 나온 것인데 장내의 혈관 뇌피세포에 백혈구가 부착하는 라이간드는 메디캠1입니다 메디캠1의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는 알파4, 베타7, 퍼지티브, 림포사이트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을 만든 것이 바로 이제 메덜리즈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아직은 시판 된지가 아주 오래된 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약이 어떤 효과를 갖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제미나이라는 페이스3 클리니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쭉 입증이 됐는데요 1부터 2, 3 그 다음에 LTS 스터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은 괴양성 대장염, 2는 크롬병, 3는 크롬병인데 안티 TNF나 이뮬넘 모듈레이터, 스테로이드에 실패했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롱텀 세이프티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괴양성 대장염에서 메덜리즈맵 아주 좋은 약이었습니다 플라세버에 비교해서 인덕션을 유도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시점 6주째 평가를 했습니다 6주째 뚜렷한 효과가 있었는데 크롬병에서 제미나이 2 트라이얼에서 보신 것처럼 보면 클리니컬 리스판스가 플라세버에 비교해서 없었습니다 차이가 통계약자로 없었고 클리니컬 리스판트는 통계약자 차이가 있었지만 괴양성 대장염보다는 워낙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크롬병에서 효과가 낮은 거 아닌가 잘 안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미니 트라이얼 프로그램에서 포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증상의 변화 속도만 본 연구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죠 봤더니 역시 괴양성 대장염의 렉탈 블리딩 스코어 증상은 6주째가 되니까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50%까지 감소를 하게 되는데 크롬병은 전판적인 심픔 스코어가 6주째 25% 정도 떨어지지 않더라 보고를 하고 있어서 좀 느린 이야기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미니 3 트라이얼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면 6주째도 반응이 좀 있고 좋지만 특이한 점은 안티 TNF에 실패했던 사람인 경우에는 6주째는 임상의 레미션 레이트가 차이가 없었고 10주째쯤 되니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서 아마도 크롬병 특히 안티 TNF에 실패했던 사람들인 경우에는 효과가 괴양성 대장견부터 늦구나 하는 결론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메인트런스 트리트먼트에서는 두 약제 모두 효과적인 관외 유지 효과를 52주까지 보여줬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역시 안티 TNF에 실패했던 사람보다는 안티 TNF를 치료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관외 유지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이 괴양성 대장겸과 크롬병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한국인 환자들은 워낙에 또 페리앤알 피스틸라가 많으니까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연구한 연구는 없고요 이제 제이미니2 트라이어에서 사후 분석으로 해봤더니 52주째 보니까 페리앤알 피스틸라의 클로저가 한 30% 정도 있었고 플라세브에 비해서 한 20%의 체인지가 있었는데 통계를 내보면 그렇게 유의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위쪽은 잘 알려진 안티 TNF인데 통계학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페리앤알 피스틸라의 효과가 있는 약이고 아래는 유스테키너베비인데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두 양 모두 약간 경향성은 좀 보이는데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EIM이 어떤 게 효과가 있나 봤더니 이 연구는 에스라리아와 아스라이티스를 봤는데 52주째 보니까는 확실히 조금씩 메들리지매벨 투여받은 환자에서 에스라리아와 아스라이티스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여기서도 약간 통계학적 근거는 명확하지는 않아서 페리앤알 피스틸라와 엑스트라인털 매니페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이퀄리티의 전형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점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안전성인데요 안전성 연구는 두 가지 리포트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제미나의 클리니컬 트라일 프로그램에 포함됐던 환자들을 쭉 5년 동안 보아서 리포트를 했는데 제일 걱정했던 것이 장관 내에만 선택지로 제공하니까 장관 내 감염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냐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게스트로엔트라이티스나 앱세스 또 심한 클로스트라인 인팩션 레이트가 플라세보 군과 비교해 봐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그리고 시리어스한 인팩션 레이트가 높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고요 에코, 이번 달에 개최된 에코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는데 제일 우려했던 PML이 9년째까지 파이널 리절트가 나왔는데 9년째까지 PML은 2천 명 이상 환자에 대해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말리그논시 레이트와 시리어스 인팩션 레이트가 일반 IBD 환자군에 발생할 수 있는 레이트라 거의 큰 차이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안전성이 좀 있는 약이구나라는 걸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모노콜라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이게 이면으로제네시티가 또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계속 궁금하고 면역제제를 같이 쓸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제미나이 클리니카 트라이얼 프로그램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4% 정도가 안티바디가 생긴다고는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클리니카 아웃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고 그 연구에서 보시게 되면 면역제제를 줘봤더니 한 1% 정도 IDA가 생기는 걸 줄일 수 있었다고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미나이 트라이얼에서 교훈을 요약을 해보면 UC와 CD 모두에서 관외 유도와 유지에 효과적인 약인데 크롬병, 특히 안티 TNF에 실패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적어도 10주 이상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EIM과 페리아날 피스톨라인 경우에는 사후 분석에서 효과가 있는 걸 나타났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 보면 9년째까지는 롱텀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아주 좋았고 제일 걱정했던 PML 리스크는 없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리얼코트에서는 실제 진료 환자를 봤던 진료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라고 보면요 작년에 한 20개 이상의 업저베이션 스터디를 쭉 모아서 메타분석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국가별로 나온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 1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14주째 결과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32% 정도의 클리니컬 례미션 레이트가 유시해서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 초에 12월 초에 한 23명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클리니컬 례미션 레이트가 28.6%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 80% 환자가 안티 TNF 페일러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100% 안티 TNF 페일러 환자를 보면 약간 낮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롬병도 한 30% 정도 14주째의 례미션 레이트를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20명 정도를 해봤더니 한 30%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병원 기적에서는 UC 환자에서 한 명 환자에서 두 번째 주사를 맞고 CDI 인펙션이 있었는데 호전이 되었고요 세 번째 주사를 맞고 인펙션 리액션이 발생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리얼 코트에서는 좀 더 어떤 근거를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한 10개 정도 되는 IBD 센터에서 안티 TNF를 썼던 사람들하고 배돌리즘을 쓴 사람들을 후향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프로펜스 디스코 매칭 아널리지나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컨파운딩 바이언스를 제거하고 결과를 봤더니 괴양성 대장염에서는 안티 TNF보다 12개월째 클리니컬 레미션 레이트랑 엔도스코피 킬링 레이트가 좋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크롬병에서도 12개월째 엔도스코피 킬링 레이트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배돌리즘이 좋았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케이션을 좀 보게 되면 스몰 바울보다는 주로 콜론 쪽 콜론이나 일레오 콜론 디지지인 경우에 배터리즘이 효과가 좋더라 그리고 안티 TNF도 역시 콜론 쪽에 임발브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작년 DDW에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올해 EPUB으로 나온 게 컨소시엄에서 안티 TNF와 유사하게 진단 받고 한 2년 이내에 맞은 사람들이 진단 받고 2년 이후에 배돌리즘을 투여받은 사람보다 장기적으로 쭉 봤더니 클리니컬 레미션 레이트랑 엔도스코피 레미션 레이트가 더 높았다 그래서 진단 이후에 2년 이내에 좀 빨리 맞는 게 좋겠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또 다른 업저베이션 스터디의 메타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요약을 해보면 아까 우리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결과가 유사한 것처럼 주로 안티 TNF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인 경우에 역시 효과가 좋더라 배돌리즘의 배 그리고 처음에 효과가 있으면 계속 장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뮤노제에스틱 즉 안티드록 안티바디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리얼라이프 코어트 결과는 아니지만 저는 못 갔습니다만 에코에서 최초의 RCT 트라이얼이 나왔죠 안티 TNF하고 배돌리즘의 유시 환자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한 25% 정도가 안티 TNF 페일리였고 대부분 75%는 안티 TNF 나이브 환자였습니다 봤더니 나이브 환자에서는 확실히 52주째 클리니컬 레이미션 레이트랑 뮤코젤 힐링 레이트가 안티 TNF보다는 배돌리즘이 좋은 걸로 나와서 안티 TNF 나이브 환자이고 액티브한 유시 환자인 경우에는 퍼스트 초이스로의 가능성을 높여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안티 TNF 페일리어 환자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 컨소시엄에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배돌리즘 앱이 안티 TNF보다는 확실히 유의하게 7%, 13%로서 안전성, 시리어스 애드버스 이벤트가 적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자세히 들어보면 모노소라피한 경우에는 배돌리즘 앱이 안티 TNF보다는 훨씬 안전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마이얼로직스에다가 스테로이드나 이미노 모듈레이터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배돌리즘 앱군이건 안티 TNF군이건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 많이 쓰시겠지만 배돌리즘을 유도할 때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다가 기존에 쓰고 있던 면역 억지지를 끊지 않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한번 같이 쓸 것인지 이미노제네시티가 높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 억지지라도 끊을 것인지 한번 고려해보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리얼라이프 세팅에서는 이미노제네시티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했는데요 보시면 두 편의 연구가 있고 결과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 한 연구에서는 3%까지 보고됐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 0.6%, 1% 미만이었다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두 연구 모두에서 트러플 레벨이 증가할수록 확실히 클리니컬 레미션 레이트가 높은 것은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줬고 이미노제네시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업저베이션의 스터디에서는 그러면 면역 억지지를 같이 쓰는 게 좋겠느냐 예상하시는 것처럼 큰 베너핏은 없었다 굳이 같이 쓸 필요는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TNF랑 비교를 해보면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아주 강점이 있는 약이고 이미노제네시티가 적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강의력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그래서 아까 제미나의 클리니컬 트레이어에서 결과를 요약을 한번 해드렸고요 리얼 월드 코트의 업저베이션의 스터디 결과를 쭉 보시면 제미나의 트레이어에서 관찰되었던 여러 가지 파인딩들을 잘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저베이션의 스터디에서는 메들리즘을 잘 듣는 환자를 요약을 해보면 괴양성 대장염이고 안티 TNF에 치료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크롬병 환자인데 2년 이내 디디지 드레이션이 짧은 경우 그리고 크롬병에서 스몰 바울 디지즈보다는 일레어 콜로닉 디지즈나 콜론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최초의 리스판스가 좋았던 경우에는 지속적인 리스판스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페리아날 피스틸라나 EIM의 경우에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연구의 주제를 삼아야 될 것 같고 이미노 모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약 자체가 실제 리얼라이프 코트에서는 1% 미만으로 이미노 제스트가 관찰되기 때문에 큰 베너핏은 없는 것 같지만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일부 연구자들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써주면 다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시하는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